1월 1일 시 12시 5분 새해 첫날부터 늦잠을 자버렸다. 키 이거 어깨가 결린 소리야 병원가 아 배고프게 아니야 병원가라고 옐로우 갓 일어나면 냄비안에 떡국 먹어라 나이스 이렇다 없는거지 통치로 가져다 먹어야지 난 아직 성장기니깐 뜨거워 흠미랑이야 떡국칠기 엄마오기전에 연속클릭으로 떡국을 얼른 치우다 준비 시작 야야 이러면 제가 잘한다 그냥 이거 손으로 못대고 있어 게임 클리어 여러분 떡국을 손으로 어루어 만져주면 떡국이 소멸되요 더빙얼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TV에 더빙얼을 검색하여 질찾해보세요 유튜브에 더빙얼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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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해주세요